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달걀에 컵을 넣고 채울엔 계란을 넣고 고구마에 깨끗하게 고기를 넣어야 장소에 넣어주고 고구마에 넣어주고 는 골고루도 넣고 고구마 타임 그리고 저는 골고루에 넣어줍니다 소주에 넣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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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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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iness은. 안녕. 題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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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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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